6.25 전쟁 당시 보령 주산과 익산 전투에서 산화한 순직 경찰관 48명을 추모하기 위한 9국 경찰관 충원비가 보령시 남포면 이연희제 경찰 묘역에 건립됐습니다. 9국 경찰관 충원비에는 순직 경찰관 48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으며 경찰 묘역은 주산 전투에서 순직한 철도경찰 16인의 합동묘지와 보령 출신 전사, 순직 경찰관 등의 위령탑이 있는 추모공원입니다. 4국 경찰관 6시설부